네, 알겠습니다. 네, 미계측 저수지 저수량 예측 기술 개발 발표를 맡은 국립채난안전연구원 김원범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습니다. 먼저 연구 배경 및 목적입니다. 앞에 두 분 발표자분들께서 가뭄에 대한 연구를 왜 하는지 가뭄 예경보가 어떻게 수행이 되는지 이 부분을 잘 설명해 주셔서 저는 이 부분은 중복되는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계측 저수지 저수량 예측 기술 개발은 개발 배경을 설명하기 위해서 관계부 차업동 가뭄 예경보 판단 기준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고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관계부 차업동 가뭄 예경보는 월 1회 기상현황 농업명수 가뭄 생활 및 공업명수 가뭄 정보를 현재 1, 2, 3개월 전망으로 발표합니다. 그다음에 각 분야별 담당 기관에서 전문적인 분석과 판단 기준으로 가뭄 정보를 생산합니다. 가뭄 판단 기준을 보면 기상현황은 SPI6 농업명수 가뭄은 한국농호총사관리 저수지 저수율 및 토양유여 수분률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생활 및 공업명수 가뭄은 용수공급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수원의 공급 능력을 기준으로 가뭄을 판단합니다. 특히 생활 및 공업명수 가뭄은 전국 읍면동 기준으로 공급 체계 및 용수 수급 DB 구축을 통해서 지역별 수원 특성에 따라 가뭄 예경보 기준을 수립하고 가뭄 정보를 생산합니다. 제가 발표할 미계측 저수지 저수량의 특기술 개발은 농업명수 가뭄과 연관이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업명수 가뭄은 한국농호총사관리저수지의 저수율 그리고 토양유여 수분률만으로 가지고 농업가뭄을 판단합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표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 저수지 17,000여 개 중에서 공사관리저수지는 약 20% 정도고 유효저수량은 전체 약 90%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전국 시군으로 봤을 때는 전국 167개 시군에서 공사관리저수지가 없는 시군은 총 21개로 해당 시군은 가뭄 예경보 시에 항상 정상으로 발표가 되는 가뭄 자각지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하체 관리저수지를 포함해서 분석하는 것이 필수적이지만 지하체의 상황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저희가 19년도에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원 조사를 한 결과 전국 지자체 저수지는 경북 쪽에 많이 집중되어 있었고 세부 시군으로 보면 영천시 890개소, 의성군 620개소, 군의군 350개소로 담당 공무원 1명에서 2명 정도가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가 많게는 890개소까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수지 중에서 실시간으로 자동계측기가 설치돼서 실시간으로 저수량을 파악할 수 있는 저수지가 전체에 약 490개소, 약 3.7%만의 저수지를 모니터링이 가능했습니다. 따라서 지하체의 체계적인 저수지 관리와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저수지에서 관측 장비를 설치하고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관리 인력과 설치 비용 등의 한계로 한계가 있습니다. 또 지하체 관리 저수지의 체계적인 관리와 가무 외경부 시의 농업 가무 사닥지대 해결을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저수지 그룹화를 통해서 저수지의 기본 제원 안으로도 저수량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다음은 연구 내용입니다. 미계측 저수지 저수량 예측 기술의 개발 과정을 간략하게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미계측 저수량 예측 기술 개발은 관측 자료가 있는 한국농업청사 관리 저수지를 대상 저수지로 선정을 해서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그룹화를 위해서 유역 특성 선정된 저수지의 유역 특성과 특성 분류와 물수지 분석, 유역 특성 분석을 통해서 저수지를 그룹화하고 그룹별 매개변수 대표값을 선정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검증할 때는 저수량 예측 미계측 저수지로 가정하고 관측되고 있는 저수지를 미계측 저수지로 가정하고 미계측 저수지의 저수량 예측 기술 개발을 검증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상 저수지 선정입니다. 저희가 초기에 그룹화 대상 저수지를 약 100개소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농업용 저수지의 경우에는 관측 자료의 신뢰성이 낮을 수도 있고 여러 분석 과정 중에서 제외되는 저수지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 200개소 정도로 여유를 두고 본 분석을 수행을 했습니다. 대상 저수지는 유역 저수량을 기준으로 약 200개소를 선정을 했고 선정된 저수지 사이에서 1차적으로 관측 자료의 일관성 분석을 통해서 신뢰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10개소 저수지를 제외했습니다. 다음은 탱크 모형 모의를 위한 기초 자료 구축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희는 물수지 분석을 위해서 대표적 장단기 모형인 탱크 모형을 선정을 했습니다. 탱크 모형은 유역을 4단 저류조 구조로 선정을 해서 지표 유치부터 침투, 침루까지 최종적으로 출구점의 저수지까지 유의 발생하는 것을 다 모두 모의할 수 있는 모형입니다. 탱크 모형 모의를 위한 주요 인자는 유입량과 강수량, 잠재 증반성량입니다. 일반적으로 실시간으로 유입량 자료를 관측하는 댐과는 달리 저수지의 경우에는 유입량을 별도로 관측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전일 저수량과 현재 저수량의 차이로 유입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전일 저수량과 현재 저수량의 차이로 유입량을 선정을 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강수량의 경우에는 기상장의 아소스 관측자료 관측소 중에서 우리나라 전체 74개소를 기준으로 티셋망을 형성을 하고 그 티셋망 중에서 저희 대상 저수지가 포함되는 54개 지점의 관측자료를 활용해서 강수량과 잠재 증반성량을 산정을 했습니다. 잠재 증반성량 산정에는 펜만 공식을 활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탱크 모형 매개변수 추정을 위한 민감도 분석 및 매개변수 추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탱크 모형을 모의하기 전에 저희 민감도 분석을 먼저 수행을 했습니다. 대상 저수지 중에서 전체 평균 유역 면접 범위 내에 해당하는 저수지를 대상으로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였습니다. 민감도 분석은 국토부에서 발행하는 수자원 장기종합계획 내에 중건역별로 탱크 모의 매개변수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매개변수를 초기 값으로 활용해서 10% 정도씩 조정을 해가면서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였습니다. 민감도 분석한 결과 민감도가 큰 매개변수에 대해서는 일부 값들이 튀지 않도록 해당 부분을 조정을 하였고 민감도 전체 저수지에 대해서 초기 수장기에서 제공하는 매개변수 초기 값을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50% 범위 내에서 5%씩 매개변수를 조정해 가면서 목적함수 NSE ROV가 1에 가깝도록 산정하는 매개변수를 최종적으로 선정했습니다. 다음은 물수지 분석 결과입니다. 물수지 분석 결과는 아까 앞에 말씀드렸듯이 목적함수 NSE ROV를 선정을 했는데 그 신뢰성 판단 기준에서는 NSE를 4단계로 구분해서 0.75 이상은 매우 좋음, 0.65 이상은 좋음, 0.5 이상은 만족, 0.5 미만은 불만족으로 4단계로 선정을 해서 0.5 이상, 만족 이상의 값을 가지는 저수지에 대해서는 모두 만족에 대해서 저수지를 활용했습니다. 불만적인 39개소를 제외하고 신뢰성 평가 기준을 만족한 저수지는 전체 200개소 중에서 151개 저수지입니다. 다음은 유역 특성 분석입니다. 저수지 그룹화를 위해서 유역 특성 인자로 수의 면적과 유역 면적의 빈 유역 배율, CN값, 유효저수량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물수지 분석 결과로 결정된 151개 저수지 중에서 유역 특성 분석이 불가능한 저수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의 면적 정보가 없거나 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군사시설 주변에 있으면 토지 이용도와 토양도를 미공개하는 저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그룹화 대상 저수지는 101개소로 최종 결정은 됐습니다. 다음은 그룹화 방법입니다. 초기 대상 저수지 200개소 중에서 물수지 분석, 유역 특성 분석을 통해서 최종 101개소를 대상으로 그룹화를 하였고요. 대상 저수지의 특성, 유역 배율, CN, 유효저수량, 인자를 활용해서 K-min 클러스터 분석 방법을 활용해서 그룹화를 수행하였습니다. K-min 클러스터 분석은 K라는 군집의 중앙값을 두고 이 K 주변의 값들을 범위를 조정해서 그룹화를 하는 방법인데 본 연구에서는 K값을 3에서 10 범위로 이 101개 저수지가 그룹화에 잘 분배가 되도록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그룹을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K는 6값으로 그룹은 최종 6개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미계측 저수지 저수량 예측 기술 검증에 대한 내용입니다. 미계측 저수지 저수량 예측 기술 검증은 연구원에서 저희 연구원에서 직접 관측기를 설치해서 관측 중인 밀양 소재의 운정 저수지를 대상으로 본 기술을 검증을 했습니다. 운정 저수지의 재원은 유혹 배율 2.8, 시행값 74.1, 유효저 수량 약 34만 톤 정도로 운정 저수지의 유혹 특성 분석 결과 6개 그룹 중에서 5개 그룹 5번의 중앙체와 유사한 값을 나타내서 그룹 5에 해당하는 매개변수를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본 기법을 적용한 결과 NS의 0.39, ROV의 0.59로 일부 편차가 발생하기는 했지만 모의 유흥량이 간측 비흥량의 약 60%에 가까운 것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본 연구는 저수지의 기본 재원만으로도 저수지의 미개측 저수지의 저수량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했고 본 기술을 위해서 한국농우 관측 자료가 있는 한국농우총공사 관리 저수지를 대상으로 최초 200개소를 선정을 했고 신뢰성 평가, 물수지 분석, 유역 특성 분석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그룹화 대상 저수지 101개소를 선정을 해서 최종 6개 그룹으로 그룹화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연구원에서 관측 장비를 실제 설치해서 관측 중인 저수지를 대상으로 본 기술을 검증한 결과 NS의 0.39, ROV의 0.59로 다소 편차가 발생하기는 했지만 전체 ROV가 약 60%로 양호한 결과를 확인을 했습니다. 본 연구, 본 기술은 올해에도 계속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금해 연구에서는 지하체 관리 저수지 약 20개소 이상을 추가로 검증 본 기법을 적용을 해서 향후에는 가뭄 예경보시 활용 가능성을 평가할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가요? 그럼 마이크 켜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로 채팅이나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잠깐 하나만 질문해도 될까요? 네, 말씀 안 하십시오. 100개, 6개 클러스터로 구분을 했는데 미계측 저수지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실제로는 미계측 저수지가 어느 클러스터에 속하는지를 찾아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려면 거기다가 장비를 설치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게 맞나요? 아닙니다. 저수지에 관측 자료를 설치한다는 것은 저수량 계측 자료가 있다는 것이고 그거 말고는 저희가 농업생산기반정비 통계엄보라고 해서 우리나라 저수지 17,000여 개소에 대해서 수의 면적과 유역 면적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만으로도 클러스트 그룹에 넣어서 저수량을 산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그 그룹을 산정하는 변수 자체가 미계측 저수지에도 다 정보가 있어서 추가로 활용이 된다는 내용인가 보네요? 네, 그렇죠.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미계측 저수지는 실시간으로 저수량을 계측하고 있지 않은 저수지 이런 것들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한계소에 대해서 실험을 해서 검증한 건데 전체에 대해서 적용한 건 아직 진행이 안 된 건가요? 네, 올해 연구를 추가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